와사비를 조금 넣어주면 색다른 맛이 됩니다 저희 반편이 와사비를 엄청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은 치즈 이거는 저희 아이들꺼 꾹 눌러주고 말아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 행복해 오더행입니다 오늘은 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4개 여기다 놓다가 여기 훅 치즈 김밥에 소금 깨소금 설탕 참기름 슥슥 비벼줍니다 음 맛있다 여기에다가 잡채를 넣어주겠습니다 잘 말아줍니다 잘 말아줍니다 으 아이쿠 꾹 한 divisions 잘 말아줍니다 잘라줍니다. 잘라줍니다. 이거는 저희 아이들꺼. 잘라줍니다. 꾹 눌러주고 말아줍니다. 정 저는 잘라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